다음 소식입니다. 가격은 같은데요. 용량만 살짝 줄인 이른바 꼼수인상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소비자들 모르게 만두 하나를 좀 빼고 용량을 조금씩 줄이고 좀 치사하죠. 문제가 된 제품들 임종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마트에서 판매 중인 하림 통닭입니다. 용량이 720g이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떼어보니 예전 용량인 760g이 적혀 있습니다.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인 슈링크 플레이션입니다. 한국소비자원이 이 같은 꼼수인상 사례를 조사한 결과 33개 제품이 적발됐습니다.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CJ 비비고 만두 일부 제품도 포함됐습니다. 35g 줄어든 만두 제품입니다. 직접 재어보니 개당 무게는 35g, 만두 한 봉지 12개에서 11개로 하나를 줄어든 셈입니다. 오설록 티백과 오뚜기 컵스프 등도 포함됐는데 용량을 최대 25% 넘게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소비자들은 하나같이 속았다는 반응입니다. 물가가 다 오르긴 했지만 속임수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지만 기업들은 용량 변경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. 오는 8월부터 5% 이상의 용량 변경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. 해당 기업들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에 의한 부득이한 조정이라 밝혔지만 줄어든 용량을 감추려 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.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